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기분 좋은 영화를 보고 보는 걸 좋아합니다. 그래서 기분 좋은 내용이 어쨌든 장르가 어쨌든 보고 나면 기분 좋아지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그런 걸 기다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미있고 그 다음에 무당이라는 조금은 잘 모르고 생소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는 소재를 가지고 재미있는 시추에션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. 저도 하면서 즐거웠고 사실은 저는 무당 아는 분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를 여쭙고 새롭게 공부를 하게 됐죠. 저도 모릅니다. 어렸을 때 그냥 무서워했던 기억밖에는. 그 다음에 왜 칼을 드는지 왜 그렇게 색깔이 요란한지 그런 걸 잘 몰랐어요. 그래서 이혜경 선생님께 정말 많은 설명을 듣고 자문을 구했습니다.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